ㄷㄷ 그리핀전 3파전 플레이어 캐릭터가 세니까 알아서 다 잡지 않을까 얘는 선은 검 끼워줄까? 검술 레벨이 더 높지 クロンダーズ平原ここは俺の実家ベルグリーズ家の領地だ オドラ最大の平原で帝国の飯を支える国葬地帯なんだぜ でも戦場になるのは荒れてるあたりらしいけどな 大規模戦闘にはうってつけの戦場かと 先生 あなたならばこの呪術戦どのように戦う どこかの誰かのようなことを言うのね まあどんな采配でも対応できるわ私がいて先生がいてみながいて アドラークラッセに敗北はない力で勝っている我らが負けるとすれば それは先生のせいでしょうか ほうお前には失策を挽回する力さえない ならば私に任せておけ 傷口を広げるのが関の山です えっ 喧嘩か俺も俺も戦う相手不足ありません ペトラちゃんこれは狩りじゃなくて 今は狩れに立てこもってみんなを応援します 御勿を振回します ペトラちゃんは無い人だな 어떨랑가 어렵지 않겠지 강요닛은 필살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무기내고도가 많이 감소하며 위력이 강한 대신 추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사단이 전멸해도 전력 보충하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애들 무기 다 들고 있지 아니네 애들 왜 부서지면은 좀 야 무기가 부서졌으면 말이라던가 바꿔 아무튼 내가 무기 하나하나 바꿔 끼워줘야 돼 베르는 부관으로 들어왔네 지도 한번 볼까 3파전이니까 중간에 끼워서 양옆에 다 죽이면 겸치 많이 먹겠지 내 말 맞지 요쪽에 와 얘는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 저희가 요새인가 보네 매터마다 체력 상승 CS에 지는 것 같습니다 활포대 사거리 사거리 3에서 12 저기 바로 먹는게 낫겠다 어차피 중간에서 그냥 양쪽 양쪽 어그로 다 끓여서 다 때려 죽여야 겸치 많이 먹을꺼에요 저 아 이쁘 기름 음... 대답을 돌려주시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렵진 않겠지? 이 전투는 전투불능이 되어도 됩니다. 아우 멀다 멀어. 이제 서이까지 가냐.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계단이라서 기병이 불리하네.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아우 다리로 들어가니까 죽을 마시네.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근데 나 베르나데타가 없는데. 근데 제네바는 뭔데? 왜 먼저 먹고 시작해 저거. 쟤 왜 맞고 레벨업을 했냐. 흰 플러스 2 습득. 흰 플러스 2 습득. 흰 빗나갔어. 잘한 짓이다. 잘한 짓이다. 잘한 짓이다. 히야아 어떻게 죽었어? 2대 맞고 죽었어? 2대 맞고 죽었어? 2대 맞고 죽었어 이 상황에서 양쪽에서 타골 맞고 죽었구만 얘는 뭔데 그렇게 쎄 어서세요 애들 왜 계약하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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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 다 으 으 으 으 해외여행이요 인터넷 여행이라도 하시죠 해외보다 넓은 월드와이드 웹을 여행하는 건 어떨까요 아휴 또 뒤질 뻔했네 계략으로 싸그리 때리면 되겠다 에델가르트 갑자기 왜 이렇게 와 이거 중앙에 장난아니네 쟤들 이동불가 걸어놓고 여기서 이거 잡고 아 마렐 마렐 안탔네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쟤가 말타고 있었어야 했는데 얘가 실이 있던가 있네 얘는 저격 없지 아씨 아니 얘가 말을 타고 있었어야 내가 저거 잡고 어차피 이 전투에서 죽어도 되긴 한데 그래도 박동 쓸까 박동을 쓰자 기말 있는게 낫지 아 아 아 이렇게도 이동이 되나? 안되네 이것도? 에이..잠깐만 에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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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는거 아니야? 페르 야아 내가 죽었어 에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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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옵션에서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야겠다 어디있지?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야겠다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긴 켜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긴 켜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 상대방 페이지 켜긴 켜 일단 이렇게 하면 딜브를 군사는 되긴 하는데 누구한테 힐을 둬야 되나? 안전한 것 안전한 것 안전한 것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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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세냐 하루빨리 스카우트야겠구만 창술 레벨업 이 친구들 저렇게 약한게 이 친구들 아직 전직을 안했으셔도 될 건가 이 친구들 저렇게 약한게 에이안!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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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도 빠져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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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클래식입니다. 야 죽이지마. 내가 죽일거야. 아 재장. 하마시비. 하마시비. 아니 왜. 아 명중 꼴랑 32밖에 안나왔었네. 왜케 안나왔지 명중이. 아 명중이 좀 많이 딸리나. 아 이게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단이라서 기반 이동도 안좋고 계략도 없어? 왜 없어? 아니 왜 죽는다며 왜 안죽는데 빗나갔어 또? 또 빗나갔어? 왜 그러는데 이번엔 육십이었잖아 왜 말입니까? 왜 말입니까? 애들까지 계략속이 시작하니까 장난 아니네. 베르 데려왔어야 했는데 낙돌림 맞았습니다. 베르 데려왔어야 했는데. 베르 데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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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되겠습니다.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cja와 앞으로도 잘하는다면, 이런 타격이 닿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타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을 입어, 그 타격이 닿기 시작됩니다.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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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얘 또 마법 딜 맞으면은 못살겠지 일단 뒤로 빼고 참 참 참 성공 참 마력 18 도끼로 찍어버리면 안될까? 이걸 치명타를 띄우는 저 위에 망루에다가 힐러 세우고 그렇게 써야돼 도끼로 찍어버리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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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적이 오구나 마개촌도 아니고 간나빗 자동 자유의 감이 Robbie 모fen 즉 어디 가도 엘쟁이가 둘이서 데리는데 죽는거 아냐? 에 뭐 죽어도 어쩔 수가 없는데 쟤들이 직접 안오고 나보고 울하잖아 어딜 쏘는 겁니까? 베트라 그냥 다 피해버리네 다 피해버리네 다 피해버리네 다 피해버리네 진노 음.. 피했어 활쟁이들 엑스카만은 그래 확인 아 쟤 왜 창들고 있냐 쟤는.. 아 잠깐만 상자 하나 있네 누가 열쇠를 들고 있니 얘 보고 말하면 되겠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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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니가봐 너무 심하네요 쟤는.. 쟤는.. 여기 서버 매복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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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접식 드리었대 기대되는구만 終わった。ようやく終わった。知らない人いっぱいのごはん。 ベルナデッタ、元気だ。 あ、うん。 おい、リンハルト。同名の奴がこっちからこう来てたな。 はいはい。それでうまくさば… ねえ、なんだかすでにいい感じの子たちいなかった。 私だってこのあと、誰かと二人でどこかに消え… うん。 私も食後の紅茶でもと考えていたのだ。 いいえ、間に合ってるわ、貴族様。 ただ。 今まで私は一人で彼らを指揮し、導いていかなければと思っていたのだ。 でも、先生が指揮し、あなたの采配で戦うことを喜ぶ皇帝は誰の采配も受けない。 けれど、本当は… 先生、私は皇位継承者である。 それは皇帝になっても変わらない。 以前、あなたを帝国で雇いたいという話をした。 今はただ、あなたに手伝ってほしいと思う。 私たちを指導してくれる先生に。 先生の教えは、私が血肉となりました。 私たちのことは、先生はバッチリ鍛えてくれ… 彼らを… あ、これは。 私たちを… あなたに… 今日は。 私たちを… ικάろを… 자식들 입만 놀리는구만 레벨이나 올리라고 클레릭들은 힐 많으니까 레벨이 너무 안 오른다 지금 레벨 차이 5정도 나지 않나 이별? 이제 멋있어 나오겠네 또 성스러운 창을 획득했습니다 봐봐 몬스터 몬스터 대학 무기주잖아 세상에 이제 슬슬 몬스터 나올 때가 됐구만 백운육 섹浪의説 炎과闇의旬 생방운 생방운 생방울 성스러운 赤狼が出たと。 赤狼。 5,000 골드를 받았습니다. 赤狼の種類ではない。 俺もこいつもルミール村の連中には世話になったことがある。 あの村で何かが起こってるっつーなら俺。 現地の状況を確認してきた。 詳しい話は岸の間で聞いてくれ。 私はこれで。 先生には助けられたをもあるし。 うふっふっ。 まあ、先生ったら。 악랄가, 물에 들어가는 동안 그냥 같이가. 여기만 하면... 자... 저... 저는 일단 회장으로 돌아가지만, 너는 어떻게 할지? 시간가 많으면, 제 기신에 일어 물을 먼저 기대해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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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허기증이 뭔가 일어나고 있음 페르디난트 기마 레벨로 가면 또 새로운 거 생기려나 이번엔 안 생겼네 말타기 B 됐어 애들 레벨 13인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이야 아주 백마법 회피 백마법 회피는 뭐지 백마법 중에 이제 딜러는 백마법이 있나보네 백마법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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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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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갑 시간이 남아도는 학생이 생기기 마련이야 지도 레벨업 산책 출격 행동력이 증가했습니다 비숍을 목표로 한다 그러셔 어? 운다 아니 나 근데 갑자기 프리스트가 둘 드러났네 그래 남캐를 빼자 쉬운 애결책이 있었네 고민할 건덕새가 없었는데 남캐를 빼면 되네 하하하하 いいねんめいたものを感じるわね 騎士団の調査は進んでいるので もし村の異変が人為的に引き起こされたものだとすれば 黒幕がいるのでしょう女神最短の木で西方教会に組みしていた死神騎士やフレンドの誘拐の檻にも姿を見せました そしてまた大修道院近くの村で異変が 大修道院を舞台に何やら招待しているのか 先生はこれまでの事件が一連のものだとは思わない あっし 普通はそう思うわよね でも私はこうも考えている 大修道院を取り巻く事件は 一本の線で繋がって見えるけれど 一本の線で繋がって見えるけれど さまざまなものたちの思惑が 複雑に絡み合った結果でしかないのかもしれない 自分の味方と自分の敵がいるだけ なんて 単純に考えていては 物事を正確に捉え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わよ 先生 私たちの健全身を intかすべて 申し訳がしているのか 父親をお倫にするのか 本日は 誰なのか 神父がいるのか リンハルト 本日は ああ 祝賀を よろしく 잡초뽑기 검킬러 창들고 계신 분인가 잘가라 린하르트 격투술 대회 개최중 뭔가 일어나고 있음 일단 퀘스트 잠깐만 어 시장에서 정비하고 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자 난방과일차 어 시장에서 정비하고 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자 난방과일차 에이게임 텍스트량 장난 아니네 에이게임 텍스트량 토마슈 이 양반 높여신자 역시 퀘스트 글로벌 게임 같으니 흑백수도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흑백숫돌 연수 공술도 배워보자 흑백숫돌 흑백숫돌 둘 다 둘 다 한테 줄 수 있는데 보상이 조금 다른가 보네 문장학의 수수께끼 그 아저씨네 저 회색아저씨 전술 전략을 짜는 사람의 소지품 같다 아 진짜 이거 분실물 이거는 봐야 돼 이거는 이건 위키봐야 돼 룰위로 펴라 분실물 힌트 개노답입니다 무이전을 실시하자 조금 흥미가 있는 모양이다 속도와 검술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기술비행 기술비행 다가와요 하마카 시간이 없는다고? 왜요 잉그리트 말빛 편자 마상창샷 요거다 언젠가 스카우트하고 가겠다 두두를 발견했다 얘 볼때마다 포켓몬 밖에 생각한다 고기만 먹다 보면 해결되겠지? 고기만 먹다 보면 해결되겠지? 힘 중갑 어차피 남겨나실까요 교원 친목회 개최 중입니다 어른의 입맛에 맞 실벵 휴베르트 잉그리트 아네트 마누엘라가 특히 좋아하는구만 길베르트 힐러는 많은데 이제 흐렌 에 뭐 딱히 없구만 주문 메뉴 흐렌 왜 여기저기 다 끼어 있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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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바로 저거 교습이 있으니까 강습이 있으니까 흠 의욕 한 명 더 챙겨줘야겠다 네 왜 아무것도 말해 말은 마지막까지 듣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叫んでも大丈夫ですか? 네... なるべくならうるさくはしないです 네... 그러면叫びますね 아... 어... 叫ぶ必要もなくなりましたね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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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待ちなさい そんなゴムカイラー 제대로 된 인간욕は 지원 레벨이 bがで었습니다 고향 방향을 본다고? 인간 나침반이야? 퓨베르트 인성 수준 퓨베르트 인성 수준 안전거네 퓨베르트 인성 수준 왜 짓을먹어? 쓱가 왜 짓을먹어 아는 거рей다 근데 내가 짓을게 죽는 거입니까 난 Lets 조 린 뭐야 이게 끝이야? 뭐가 하나 빼먹은 느낌인데? 복도린이 많으신다. 얘네 둘은 비랭크가 끝이네. 벨... 빛받은 뭐냐고... 네... 그가 아버지에게 한편으로 되었다고... 그가... 그렇게... 그런 사항이 있었을까요? 다 괜찮을 수 있겠지? 아... 노로듀아! 다루 기적놈들 세상에 여의도 세계관이 겁나 살벌하구만 아무튼 우리 반 애들 의욕 올려줘야 되는데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밥 먹여야 돼 흐렌 마리안이랑 흐렌 힐러끼리 힐러끼리 밥 먹는다 행동력이 얼마나 남았지 3 연수도 좀 받고 그래야겠다 아니다 다거에서 애들 꼬시러 다니자 동료가 되라 은 안 돼 아 도로테야 등딱지 빛 가휘 벽부 언제 그러지 아 뭣도 없지 어 이거다 아니네 젠장 까꾸기님 반갑습니다 온실가서 꽃 받자 아 교원연수 신앙 비행 비행도 좀 배워놓을까 물방추 아네모네 물방추 물방추 아네모네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방금 봤는데 카스타르 구멍난 거돗 뇌정의 모조검 번개 퇴치용 부적 카스타르 오늘은 대어가 잘 잡힙니다 대어 좀 낚아볼까 중갓 중갓 낚시 좀 할까 근데 전에 이벤트 때 대어 되게 많이 낚았는데 아씨 왜케 안되지 맥이 속도상승효고가 있다 아 파란거 안먹어 안먹는다고 맞다 빨간거 맥이 뭐 맥이만 잡혀 잠깐만요 탁 아이 뭐 맥이만 잡혀 잠깐만요 구데기 탁 으어어어 나왔다 희귀한 물고기다 아씨 마지막에 픽살이 났네 골드피쉬 500원이다 아 뭐야 이거 수비상승효과가 있다 낚시하면 지도경험치가 오늘 으아이 그 물고기다 아니 그 물고기 그냥 금색이긴게 끝이야 희귀한 물고기 더 없나 저거 강에 오우라 있을때 희귀 물고기 나오나 3840 투데이더님 많았습니다 아이 뭐 골드피쉬만 희귀한 물고기 500원짜리 물고기인데 이제 좀 팔아서 돈 좀 만질까 여기서 그물 낚시하면 떼고자 되겠는데 지도경험치 지휘경험치 10밖에 안오르네 도움이 안되요 도움이 안되요 오늘은 대어가 잘 잡힙니다 단순한 역병은 아닌것 같아요 단순한 역병은 아닌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것 같다 동전수집이 취미인수란 예체도와 연인내사람 한네만 아저씨한테 줄 분실물있지 남녀관계에 문제가 있는사람 누구야 중값 수려한 성인에게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기억해보세요. 한네만 안경딱기 나무방치와 끌 마법진 스케치 나무방치와 끌려겠다. 퀘스트 완료부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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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추천해주세요. 루그와 바람의 소녀. 아씨 내 점받을 취향을 어떻게 알아? 너 우리 반도 아니잖아 행방불명된 학생이 있다 얘 또 이름? 뭐였지? 세트에서 부러진 깊은 수다만 우화 낡은 낚싯대 하나도 없어 낡은 낚싯대가 이 낚싯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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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메르세데스 포드라 괴담 과일, 설탕, 절임, 과자 굽는 법 과일, 설탕, 절임, 과자, 굽는 법 아 마력궁술 또 편지야 얘네들은 왜 자꾸 수신인 불명으로 편지를 써 마누엘라씨가 숙취로 자고 있거든 그 마누엘라씨 여기있다 무슨 퀘스트야 이거 손도끼 아니 손도끼를 땅에 떨어뜨려? 뭐하는 사람이야 사라진 학생정보 땅에 손도끼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베르노데타 자수바늘과 실패 훌륭한 꽃적물화 고슴도치 주머니 야 니꺼 맞잖아 아까 잘못 눌렀나보네 의욕 떨어져있을때 줄걸 그랬네 가고 있다가 의욕 아깝다 부엉이 깃털 퀘스트 있다고 뜨지 않았어 아 여기서 하는 퀘스트가 아니라 저거구나 출격 퀘스트 시다 반 우화 시다 반 우화 시다 반 우화 시다 세트구나 시릴 성스럽게 빛나는 돌 자 이건 또 누구야? 아이 뺑뺑이 퀘스트 머리 위에 퀘스트가 아니구만 아 왜 이렇게 뺑뺑이를 시켜? 아씨 야이 꼬만 시켜 아우 교환이벤트 언제 끝나냐 과일설탕조림 메르세데스 그치 뺑뺑이 그치 뺑뺑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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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기가 많은 사전 화려한 깃털 장식 아 이거 일일이 다니는 건 되게 귀찮다 아까 여기까지 와놓고 퀘스트 완료를 안 했네 요정 새벽의 그저 기록 아 또 또야 이번엔 또 누구야 아 과자가 줘야지 과일 저림 근데 이거 분실 부리면 땅에 떨어진 거 아니야 말아서 먹겠지 이번엔 말이 아니야 잠깨는 아니야 이번엔 린하르트겠지 안녕하세요 음 르미이르村 아 아 다시 에델가르트 흰색 장갑 동방의 도자기 예스러운 기펜 없어 쿠팡맨 게임 아이씨 언제 배달 끝나냐 야 너 마지막이지 아닌데 아 흑백숫돌 퀘스트였구나 이게 아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다 린허르트 사성인의 진실 깃털백의 마법 가짜미키 이제 쿠팡맨도 끝이다 그래서 카트린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카트린 줘야겠다 사미야는 이미 카트린은 이미 스카우트 했다고 은혜검 은혜검 카트린 비마기용 외투 졸업증표 레아에게 쓴 편지 비마기용 외투는 없지 아휴 이제 좀 끝났네 아이씨 수돌 퀘스트 왜케 귀찮냐 동선 극혐이다 마누엘라 마누엘라 맞다 학생 학생 없어진거 못찾았네 구랑탕탕 학생 없어진거 못찾았다 학생 없어진거 못찾았다 중간에 학생은 학생이 학생이 학생이었다 待たせちゃったかしら。それで、何のご用? そんなこといいじゃないの! 私だって必死な思いでここまで出てきたんだから。 いいえ、あなたは悪くないわ。 昨夜が良くなかったという。じゃなくて。 昨夜の人から!? ちゃっ。 どうせそうなるだろうと思って。 わざわざありがとう。 それじゃ、おやすみな。 タサダナナくまん。 ゼブンド。 マヌエルラシーです。 ゼブンド。 ゼブね。 ああ! 어? 어? 흥미가 있다 기술지휘 근데 남캐라서 선거 별관심 없음 아이 너 말고 임마 실패한테 실패한테는 말이 안 걸어지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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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으음 관심이 없다 아 네트 아네트 쓰다만 악보 오레슨 밀라판 마도 학원 교본 아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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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인데 흐른 고풍스런 여밈 장식 꼬질꼬질한 우화책 앙바르의 옛지도 여기 있다 뭐어? 몇 살인지 볼까? 연령 물음표정 있는데? 뭐야? 몇 살이야 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왜 왜 물음표지? 출생의 비밀이 있나? 왜 물음표지? 난 안해 난 안해를 안해를 난 안해를 난 안해 흐린.. 흐린... 게임 끝나면 되지 저거 실종 퀘스트는 왜 단속 없지 너도 넘어가지 뭐 중대장이 직접 교육한다 마리아노창에 재능겨워 달려있네 사일런스 불편하네요 침묵 상태 이상 거는 건가 에델가르트 능력치 보고 스킬을 바꾸든 가야 될 것 같은데 카스퍼르 중값 좀 열심히 찍어봐라 배르 배르 빨리 궁술 A 찍자 애들 진급도 시키고 가야 되는데 기회가 없네 비숍을 목표로 한다 애들 스탯 보고 좀 바꿔야겠다 비숍을 목표로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 소리야 이게 잘 모르겠어 아 너도 똑같잖아 그 속이야 말로 그래 학생들이랑 비슷해 C랭크가 되었습니다 좋구만 이론학 4레벨 됐다 맘에 든다 출격수 맞아 이번에 자격시험 이제 에델가르트도 직업 정의하지 그 전에 스테이터스부터 보자 마력 13 힘 25 힘캐 힘캐긴 힘캔데 근데 얘가 저거란 말이지 흑마블 다루는 기사 저쪽으로 가야겠지 아마 말타는 것도 좀 키우고 그래야겠다 에델이 지금 적어있잖아 이론학의 이론학 데미지 올려주는거죠 근데 일단 힘 25 인거 보면은 도끼 쪽으로 가긴 가야겠다 당장은 도끼 중갑 오우 다리 건드 아모나이트 레다는 중갑으로 가자 해당 중갑으로 가자 시험패스 같은 게 너무 모자란데 애들 진급 좀 시켜줘야 되는데 베르나데타도 빨리 아처 찍어줘야 되고 시험패스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네 진급 누락들 강도한테 내 돈을 줬어 그럼 과거에 예술이야 아 아 나 갔다 잠깐만 이제는 나의 반 좀 전에 다른兵士을殴った 기다려 5회에 아 아 아 아 마치에서 롯데 어 시험에 오고 싶다 야사키 아 보통은 생각해보면 質은 왜 요리를 야을 자는가 기분 그런 문제 왜 그는 싸우는 그는 그게 아이고? 아이보라고 하면은 btsd 몬스터 헌터의 그 그 캐릭터 생각나는데 그 아이보 출격하자 외전하는게 낫겠지 프리는 뭐야 외전 13레벨 15레벨이니까 이거 두개 하면 되겠다 외전 퀘스트 하면은 보상이 좋더라구 쪼레벨 미션이니까 쪼레벨 데려가서 레벨업도 좀 시켜주고 가자 왜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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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이란 산족들은 대체 아니 쟤들도 평소에 산전수전 겪던 애들 아니야? 그접들이네 휴일에 휴식하면 내구도를 5회복합니다 아 이 정도야 쉽지 자 가스파르가 부구한 베르나데타 야 남 개 빠져 잉그리트 프렌 마리안 실뱅 레벨 낮은 애들 위주로 데려가서 레벨업 시켜야겠지 부구한 그 다음에 애들 스킬도 설정해줘야 돼 매복 HP가 50% 이하일 때 공격받으면 선제공격한다 야 이것도 스킬 사기네 아 이거 사기까지는 아니겠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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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냥 힘 플러스 2 지도자유기관은 뭐야? 기사단 경험치가 증가한다 내가 필요 없어 도끼를 장비하고 창 잡을 때 명중 회피 창 킬러는 괜찮을 것 같아 도끼가 이제 창 잡고 거미도끼 킬러인가 도로테아 백마법 회피 백마법 장비 시 회피가 증가 아 그런거였어? 지휘 신항 신항 이론학 마력 백마법 이 회피가 높구나 어 요거 바꾸면 되겠다 페트라 얘네 상관없어 음 거미 도끼를 잘 잡는구나 도끼가 창을 잘 잡고 기사단이 적에게 받는 전략 데미지를 만감시킨다 이론학 지휘 최대의 체력 마력 플러스 2 찍고 싶었는데 베르디난트 연속 공격 체력이 50% 이하인 상태로 공격했을 때 추격이 발동할 때 먼저 추격한다 별론데 장비 무게 흰 플러스 2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칸 떨어진 곳에서 공격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다 필요 없어 힘 좋았어 왜 무기 다다른 A냐 핵에 무기 관리하는 거 너무 괜찮다 흐흐 맵이 참 희연하게 되어있네 밑에 이모에랑 되어있어? 양쪽에서 다 잡아야 되네 양쪽에서 다 잡아야 되네 흠 이쪽에 몸빵 하나 더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랑 자리 바꾸고 왼쪽에서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서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서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적장 격파 아무나 뒤지면 패배 배군이라고? 구라였어? 분홍색 뭐야 아 5턴 이상 아이 본 저 뒤의 활쟁이가 문제구만 왼쪽에서 독자라는 것 같습니다 변한 너는 그 뭐지 그 뭐지 그 힘이였음 그 힘이였음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왜 왼손 buff 그걸 빗맞추네 똑바로 하네 왜 저격이 안되지? 뭐지? 됐다 초펜 오우씨 이거 어떡하지 작업균이 맞게 된 것 같은데 죽는 거 아니야 내 캐릭터 너무 깝친 것 같은데 죽는 거 아니야 별의를 깼어? 아저씨 공격 좀 잘해봐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주인공 캐릭터 왜 이렇게 쎄 개쎄기하냐 비행 나왔다 비행은 또 활에 약하자놈 격투한다 깜놀놈 야 해적이 왜 용타고 다녀 해적도 용타는 동네 기술 스탯이 기술이 명중이고 속도가 배피구나 살짝 기울일 수 있긴 해요 각도 조절도 가능 아아 이 양반한테 막히지 말걸 아씨 레벨업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다 마력 진짜 정작 중요한 마력이 안올랐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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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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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맘에 안들어. 일단 AI 스킵 켜고. 이 시각이 더 잘 안전한 것 같아요. 이 시각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시각도 전달할 수 없을때는.. 이 시각이 더 잘 안전하게 되었을때는.. わいりました 비행이 껄끄럽긴 하네 이렇게 해서 얘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잡아야겠다 베르로 저거 잡고 아이고 버프 먼저 줄걸 이거 빗나갔으면 또 되돌릴 뻔 했네 해적놈들 왜 이렇게 세냐 야 니가 템 좀 먹어라 썬네림 받았습니다 한 방에 좋지는 않을 거 아냐 여기서대로 뚜벅이 써먹기 진짜 힘들다 애들 뭐라도 좀 태워야돼 강궁 강궁 나 공주만 약 뭐야 아 이럴 수가 예상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잘 갔다 저거 도끼라서 못같이 했는데 내가 야 해적이 왜케 쎄 마르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야 저렇게 센데 왜 해적질하고 있었나 아니 뭐 힘있어야 해적질하지 예상했고 예상했죠 아니...얘가... 얘 왜...이다고야...느력씨가... 속도만 계속 오르네... 속도가 높으면은... 격투같은거 시켜야되나? 속도를 어떻게 키워야되나? 속도를 어떻게 키워야되나? 죄송합니다. 속도가 없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는 기술이 없네... 이 아저씨는 기술이 없네... 나을... 공격 들어가면은 내가 죽어... 교란? 벨을라도 저기다 좀 세워놓을까? 근데 얘네들... 용탄을 잡으려면은 또... 벨을 데리고 가야된데... 시아미야라도 좀 잘 쏴야겠다... 시아미야라도 좀 잘 쏴야겠다... 시아미야라도 좀 잘 쏴야겠다... 명중 왜케 노답이야... 빗나갔어? 에반데... 잘 쏟기고 말구가 안개기해... 잘 쏟기고 말구가 안개기 Jersey 공격은 가구가 안개기 또 몰고 가구가 안개기 쟤들 도끼라서 패러디난트가 뭐 할 수가 없네 아.. 일자맵이니까 뭐.. 어차피 저거 다 구라핑이지 활쟁이가 일단 문제긴 한데 활 사거리가 들어간다 아니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뒤로 쭉 뺄까 어중간하게 내가 애들 반으로 나두는게 아니었네 일단 뒤로 빼자 뒤로 뺄수도 없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혜다, 얘네 이동 불가니까 왜 남캐 같은 걸 아주 이해할 수가 없네요 트론 이렇게 하면 활 맞는구나 그렇다면 활 쏘는 애를 잡으면 되죠 일단 이정도면 안전하네 에델가르트 논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네 왜 이렇게 약한거야 그치 페트라다 너무 약해 건 부러졌어 고기기대마우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도저기는 잡고 있으면 되겠지 부관 레벨이 오른거구나 왜 BGM이 바뀌었지 이거 AI 시켜보면 안되겠다 상황파악이 안되네 애가 보스 취급이라서 뜨나 본데 탄방인데 야 잠깐만 야 끝내지마 잠깐만 야 템 먹어야돼 야 이거 천천 야 취소 실행추소 실행추소 잠깐만 천사의 옷 뭔데 안 돼 한방에 죽는게 보스야?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아이템 못먹었는데 아이씨 아 뭐 중요한거 없겠지 기사단을 획득했습니다 애들 기사단좀 바꿔줘야겠다 전투한번 더 있거든요 진짜 진짜 전투한 에이 여유가... 우시로 메타이 고도 오셀거 뭐? 마, 그가 정서에도 말하지만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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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 하 ux 우선 긴労 내가 mvp 먹으면은 25차나? 얼마나 차일지 모르겠네 확 何だったかなぁ? 頭のここまで出かかっておるのに思い出せん そうじゃ! ザナドンじゃん モドラス 私より物覚えが悪いのう つい先日言ったではないか クレソ ザナドンの景色に私は懐かしさを覚えたじゃろ ゼルダ ガチャ Unf arrow 今日できることは今日 今のは先生 一人で一体どこへ 特に予定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が 後を置きますかな? 落いたそうね それじゃ かがい活動ということにするわ うん やはり見覚えが 아... 이 건물은... 사실... 으으으으으... ... ... ... ... ... ... 너, 넌, 노인자! ... ... 몬스터야? ... ... ... ... ... ... ... ... 저 친구는 귀신입니다 정체 자체가 이 게임 떡밥이에요 연계공격은 명중률과 회피율이 높습니다 10명이나 출격한다고? 부관으로... 잉가리트? 카스타르? 샤미야... 애들 기사단 바꿔야겠다 C랭크 드래곤 나이트로 구성된 부대 공격 후 적과 자신의 위치를 바꾼다 이것도 괜찮겠다 불화살 1섬 화재로 바꾼다 비행 특효 C라서 못 깰텐데 휴베르토는 벌써 비직원에 벨가티 제국 공병대 범인의 활을 쏘고 비행 특효 일단 애들 보자 구데기 기사단 쓰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마리안도 기사단 줘야지 오베르토는 동요시켜 이동을 봉인한다 독을 살포한다 에에에에에.. 병영순 볼 수 없나.. 해고한다.. 산적 해구하자 개 쓸모없어 보인대 산적들을 해구했습니다 E랭크 D랭크가 있네 아 기사단 가라스 키우는거 왜케 힘들게 됐냐 아니 여기 기사단 무슨 랭크인지 적은 아닐거 아냐 일단 베르나베타 궁병대로 바꾸자 범인의 활을 쏜다 비행 특효 페르디난토로 바꿀수있지 아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다 페르딘한테는 좀 있으면 C랭크 찍을수있을거 같으니까 C랭크 사줘야겠다 C랭크 먼저 찍고나서 기사단 레벨업 대신해주는건 없나 아니면 키워서 일일이 물려줘도 될거같애 C랭크 게임 재밌어 템포가 좀 느리긴한데 그리고 일본갬성을 좀 참을수 있다면 그리고 일본갬성을 좀 참을수 있다면 그리고 일본갬성을 좀 참을수 있다면 저는 철방팬 기도의 반지 매턴 체력회복 괜찮겠는데 철방팬에 껴줄만한 캐릭터 있나 마리안을 부관으로 데려가고 그 스파르르를 참전시켜야겠다 이겨낫겠네 거대 늑대 뭐지 뭐지 몬스터가 되게 많구나 하.. 답답하네 이거 답답하네 이거 은검 은검 성스러운 찬 몬스터 특효 저것도 지금 쓸 필요는 없을려나 아 SQL 변경까지 일일이 해야돼서 귀찮아 죽겠네 전투기 수뇌 전투기 수뇌 몬스터 속이 이런거 들고 있어야겠지 몬스터배기 몬스터배기 빽블러 백블러 전투후 자신이 이동한다 앞길이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죠 今度は何じゃ! 飢えた狼どもあの叫び声の主に置いたてられたか! いずれにせよ戦いは避けられぬな! わぁ 先生を追いかけてきたわよいもの 前方にはオオカミ それも安いの? あの魔獣をどうにかしないことには 何はともあれ オオカミ オレワープいね オレワープいね 俺が仕事だ 仕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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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25% 이하일 때 필살 50 체력이 25% 이하일 때 회피 30 한 방에 죽여야 되는구만 이렇게 10% 이하일 때 私の力見せてあげる 先制 奇襲 有利思います 引きこもっていた一人生だったのに 早く帰りたい私の部屋 考えたの難しい人はありません 感謝します 来いましょう 来いましょう 私は何を焦らず戦います 何を焦らず戦います 何を焦らず戦います 来い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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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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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가 떠버리네. 밑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진영 갖춰서 잡으면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략을 아끼고 애는 그냥 때려잡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피 증가 안걸리게 딜 좀 잘로 차. 심심해. 심심해. 반갑습니다. 뭐야. 킬각인데? 무식하게 세네 진짜. 아니 딴 애도 경험치 먹어야지. 아이고 됐어. 찾자. 미침. 아니 왜 이렇게 생겨. 그냥 내 캐릭터 하나 저기 던져놓으면 다 잡는거 아냐. 이제 섬. 백. 흥이 너덜너덜해지는데 백 온다 뒤로 뺄걸 야 이건 또 뭐야 예상 못했다 아.. 다.. 다 도망칠 수 있지? 도망 못 치네 에반드 아이씨 아이씨 모르면 죽어야지 너먼들 아이씨 아이씨 야 명중 86%인데 이거 죽었잖아 이러면 아아 나 진짜 아이씨 히피아 시즈오 난다 스멜 죽으면 그치죠. 늑대 잡았던 트원까지는 돌려도 됐는데 너무 많이 돌렸네. 자, 아니 잘못 때렸네 내가 나의 삶을 외치고 나의 삶을 외치고 흠 내가 한 생활을 넣었을 때 나는 내 삶을 암호 브레이크 걸어서 이거 먹었어야 했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제 매복 위치에 알았으니까 훨씬 쉽겠지. 암호 브레이크 걸어오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쟤네는 비행이라서 바로 오는구나. 한 번에 싸워야 되는데. 계략이나 기능이나 그치. 퍼비. 이걸 큐리가. 얘는 능력 뭐야. 공격을 걸었을 때 공속 플러스 6. 필요 없어. 검창 도끼 회복 증가. 검창 도끼 회복 증가라고. 마법이나 활이 낫겠네. 그거 중에 심... 그거는 없어? 건틀립 댐감은 없어. 감나비 대반드. 약점 분석은 남았습니다. 망치 인사. 요기 뱀고. 고맙습니다. 강 Pixel. 자, 일어나서 도둑. 오, 도둑. 고맙습니다. 소금이 배달의. 이번엔 서운소. 스스로 오는 것 같다. 신선이 배달의. 해외로 도둑. 감자. 신선이 배달의. 신선이 배달의. 명승 26 나오는데? 미슬린 얘네들 숨긴거랑 다르게 별로 안쎄구만 아야 좀 쎈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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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늑대 예민한 감각 두 칸 이상 떨어진 상대의 플랫피즈 인가 그러면은 얘는 가까이 붙어야 되네 쟤는 붙어야 되고 새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계략 안 쓰잖아 브레이크 러쉬 남은거 하나 마저 깨고 아머 브레이크 된거 뒷처리 싸우고 드디어 남은거 하나 마저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우 세다 세 마리 한 번에 야야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는 몰랐는데 와아 하아 모르면 죽어야지 해야한다 계략 쓰면 일단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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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쉐가? 와, 나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딸피에 큐리 띄우지 말고 행동불등 브레이크 걸어서 행동불등 걸어있을 땐 딸피라서 맞았다 일단 브레이크 줄거라 이제 힐 넣고 브레이크 걸고 나 무기는 안차고 마법은 전투 끝나면 찬다 무기는 맑아서 소리야 무기는 맑아서 소리야 무기는 맑아서 소리야 무기는 맑아 무기는 맑아 무기는 맑아 무기는 맑아 무기는 맑아 컴뢔 공교 아쉽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시 뭐야 왜 이렇게 세 야 뭐..뭐야 쟤가 왜 반격으로 죽어 안돼 다 뒤질 뻔했네 야 못 피했으면 뒤졌네 세상에 다 뒤질 뻔했네 큰 접이 늑대 잡아줘야지 팔이 쎄져가지고 다 뒤질 뻔했네요 랩 다 뒤질 뻔했네요 퇴퇴퇴 퇴퇴퇴 어? 아! 힐 해주고 회피랑 방어 매력의 응원? 우체감청 매력의 응원 어디다 쓰냐 뚝빙 깨버려 응원 받으면 매력이 올라간다니 대체 뭐하는거야 응원하고 도방수 응원 기사 응원 기사 와우 5개 올랐다 자 벗어버려 깡 깡 이 게임 무기자는 없어요 다들 다 쓸 수 있어요 상자 누가 먹냐 열쇠 들고 있는 사람 나네 나네 상자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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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동만 시켜도 괴없이 먹어요. 와 레벨 올렸다. 꼴랑 1 올랐어. 단 하나. 야 일단 튀어 값쓰지 말고 튀어 왜냐면 상자 열어야 되니까. 계략 사거리 안으로 유인해야겠지. 아이템으로 랩돼서. 자 계량 많고 쓰자 안내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만 더 깨면 된다 뚝배기 무료로 깨드립니다 폭탄 암어브레이크 주박 인접한 적은 전투중무의 피 마이너스 20 아 얘가 독기 유효구나 뱀독 공격이 명중하면 최대 HP의 20% 감소한다 20% 퍼댐이면 겁나 세네 15짜리 짤릴도 얼마나 돼 있나? 15 데미지도 못 넣는 애는 있네 세상에 여기서 끝내주겠어요 하고 7덴 넣는거다 10% 퍼드가 10% 퍼드까지 15% 퍼드가 15% 퍼드가 상관적이라서 수고하실 수 있는 것보다 스턴 걸렸을 동안 나는 아이템 먹으러 가야지 야 그립되면 어떡해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되돌려 되돌려 시간 돌려 잠깐만 아 제발 제발 아 죽지마 아 내 잘못 봤구나 저 체력 남아 있는 거였구나 아우씨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립 뜨는 거 아니야 필살 30인데 쫄리는데 나 야 뭐 필살이 30이야 이러면 못 때리겠다 이거 필살 0이네 이걸로 드래겼대 여고는 필살 0이니까 필살 33인데 조용히 있었나 템부터 벗고 템부터 벗고 어 Крас znaczy 왜 acquisition 애들이 Bob 저거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턴종으로 해보고 혹시 죽으면은 되돌리기 합시다 천각의 벽동 3개 있으니까 턴종으로 한번 해보죠 턴종 턴종 야 템먹고 집에 가 템먹고 집에 가 템먹고 집에 가 템먹고 가 상자가 눈앞에 있는데 왜 먹질 못해 별로 좋은 템 아니었겠지 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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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미야 A랭크 이후에도 있어? S랭크까지 올라가는? 광고 보면은 침착 맨맨 나오고 흐랜이 이론하게 재능이 있어? S랭크 페트라 비행 청소년 침착 맨맨 침착 맨맨 침착 맨맨 날씨의 A랭크 좋겠네 워록을 목표로 한다고? 둘다 해 둘다 알로이스가 누구야 둘다 30년 전이야? 아, 맞아 이분도 마흔이야? 뭐든지 부탁하라고 C레벨 됐다 조금 있으면 스카우트 할 수 있겠는데 흐식 날입니다 흐식 날입니다 1일 1치킨 닭다리에 왜 리본 달아놨냐 신성모독이다 쟤네들은 중간 언제쯤 입을 수 있을까 흐식 궁술 A 찍었다 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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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아몬드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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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겠다 아 젠장 틀렸다 에반드 티타임 졸라 어렵다 출격 출격도 많고 산책도 많네 퓨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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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B레벨은 딱히 없어 C레벨까지는 있어도 제랄트 세이로스 제국 보병대 일제 일제창격 페가수스 나이트로 구성된 부대 범인의 위령 60 위령 60 위령 6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 퓨베르트 퓨베르트 퓨베트 퓨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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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거 무기 관리하는 거 너무 귀찮다 그냥 좀 알아서 알아서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철도끼 쓸 수 Ten 내구도 다다른 거... 6승하는 방법이 있구나 래구 신... 래구 사거리가 늘어나는 롱보 아 무기관리하는걸로 뭐 괜찮다 아... UI라도 좀 보기 편하게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야 또 11레벨 13레벨 교스트 산책이나 할란다 또 스토리 볼 때가 왔군 또 스토리 볼 때가 왔군 마성의 여자 휘베르트 바로 꼽순데 없을때 아... 알지니 이 지지나 오이 이 지지나 오이 아... 簡単な話だ。 道? 人には無数の道。我が主は私に道をし… 誰にも屈せず。 つまり… 無論。 感謝、尊敬、威風、共感、心… ふぅ…けど、少しだけ羨ましいわ。 互いに…そんなこと… なぜできないと… 私がいい相手を探してるのも… 相手をそうだと思うの… あなた達とは… 死亡えっと。 うっ? む? む? む?draw? む?! 仕事がいる… む? 社ミヤさん うぅ? ぞ チществ? わかるか働くのは生きていくためだその場所がガルグマクなのは今のところダグザ直接戦ったのは帝国軍だ返答感謝します気にしなくていい帝国 それにブリギットをてダグザも憎いか ダグザ悪い違います帝国にくく帝国きた私そうか シャミヤさんすごくはないぞ おお マリアン はい うむ そうか いいえ 謙遜はいらない はぁ 待ちたまえ はい何か 以前から気になっていたが 君はもう少しどうしたらどうだ 先ほどから君の受け答えは 自信 いついかなる時も堂々と 私が貴族として民と接する 私は 誰にも迷惑をかけ しかし 君はラツワンを振る 望む 望まないに関わらず それなら 私は ああ マリアン デデデデデデデデデデデン それに すごい ほら を China 습선을 하자 또 편지야? 소리 없이 민망하십니다 편지 뭐 편지에 퀘스트 있다며? 어딨는데? 어디갔지? 심파이데슈네 모시모 에기비오 소우논데스 센세이노 고도바바 얘 이름이 뭐지? 센세이노 고 리시트야 간식대전 공주인형 사용하지 않을 향수 이거 아니야? 향수 사용한 향수구나 이거는 간식대전 공주인형 없지 꽃 받을래? 전술의 호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정리 된거 없나? 파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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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선물 좀 찾아볼까? 얘가 이름이 뭐였지? 리 리 리시트야였나? 리시트야 둘 맛있게 구운 멋있게 기갑 기사도 이야기? 아 틀렸다 내 돈 머물 smaller 개양꽃선물이 나을까? 소동물가족 어 이거 누구거였더라? 아까 봤는데 소동물가족 해충구제법 애들 밥좀 먹일까? 근데 당장 캘린더 보면은 훈련일정이 없어서 없어서 밥은 다음에 먹여도 될거같은데 버프라도 하나 챙겨둘까? 동료선언의 기술 속도 해물 수비 이번달이 끝날 때까지라고? 이번달 얼마 안남았는데 고감도 올랐다 낚시터에는 이벤트 없나 화살을 애용하면서 고감도 올랐다 연수 열심히 받아서 학생들꽃이자 귀신트 치홍보작 달의기사 장미공작 해양초다발 예분실물은 안갖고 있네 그럼 이제 온실가구 퀘스트가 다들 전투퀘스트라서 굳이 지금 필요한게 없다잉 신앙이 특기가 되었습니다 백마법 회피 저 이벤트있다 리시테아가 신경쓰인다 아 나는 이 소위가 좀 더 놀라야 아 어떻게 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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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堂に忘れ物をしまして、あ、ついてこなくても大丈夫ですよ! え、あれ、そうなんですか? いいえ、会う人会う人、みんなついていこうかって聞いてくるので、みんな私が夜に食堂まで失礼しちゃいますよね。私をなんだと思ってるのかしら? あ、ちょっと待って、先生、あ、あの、よかったら、少し歩きながら、もちろん、おばけが怖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ありません? あら、先生も暇だったんですね。じゃあ、ちょうどいいですね。 何か話してください。黙ってたら怖いじゃないですか? 正直に言いますけど、おばけ怖いんです。夜の修道院なんてすーっごく苦手なんです。 だから、何かしゃべりましょう。何か話題、話題、前から思ってたんですけど、先生はどの生徒にも同じように接しますよね? 同じように接すると、私のことも年下だからって特別に扱わないっていうか。 先生のそういうところはとても良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 え?見ればわかりそうなものですけど、みんなより2、3歳下ですよ。 あとはできないくらい聞こえ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かもしれません muchísimo dollars。 だめですよ。先生が生徒に無関心じゃ… き、私の忘れ物がありました。 されじゃ、私は戻りますね。 おやすみなさい。 C가 되었습니다. 건틀렛 태배라도 나가게 해볼까? 근데 나는 격투 잘하는 애가 없을텐데. D플러스인데. 어디서 권투사 다섯명 데려왔어? 아이르누님 데려가는 인마 같습니다. 캠 누런거봐. 내가 출산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대충 레벨 높은에 보내면 안되나? 저장하고 한 번 보내볼까? 저장하고 한 번 보내볼까요? 치겠네 이거는 읽다가 때려치게 준결승인데 여기서 회복하면 안되잖아 아니 이걸 필살을 띠용 여기서 회복하고 결승이니까 어 피했다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아 예 잠깐만 어 죽였는데 잠깐만 어씨 이겨버렸어 우리 팔쟁이가 니들보다 쎄다 허허허허 강아녀성 베르나렛트 획득한 무구는 카스타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의 반지 행운 이거 딴 사람 줘야지 남편은 그런 것끼리 자격이 없다 아 아이템 프리 가능한데 그...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입수하기 어려운 아이템 어려운 아이템? 아니 뭐 어쨌든 제한적인 아이템 써서 수리할 수 있어요 뭐야 그냥 읽기 경찰청, 검찰청, 왼쪽 유리창 중앙 세창살은 녹이 쓴 세창살이고 경찰청, 검찰청, 오른쪽 유리창 중앙 철창살은 녹이 안 쓴 철창살이다 마지막에 들렸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렸구만 녹슨살 얘는 뭔데 녹슨살 이렇게 들고 있어 반지 누구 주제? 시아미야, 헤렌 에델 반지에 하나만 깰 수 있지 방패랑 같이 웃기지 아이템이 조금 남는구만 아이템이 조금 남는구만 철방편 러시아면 못 읽죠 무게는 무게는 뭐에 관련 있는 거지? 이동... 이동거리인가? 기도의 반지 매턴 회복 마리안 으아... 뭐 힐러맨 들어온 것 같은데... 저스트 모니카 저스트 모니카 얘가 이름이 뭐더라? 휘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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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론 손수건 면도칼 없어 아, 있네 저스트 모니카 성당에서 노래하자 힐다 얘는 못 데려오는 앤가? 헤베리 자 잘 아 아니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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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 멋집니다. 그런데 불만 있다입니다. 브리기트 정보 부족입니다. 더 기록하는 건 원합니다. 저 사람 특이해란 말 자주 하잖아. 사람마다 다른 게 당연한 건 아닐까. 자신이 믿는 길을 가라. 단장도 두고를 하네. 아니 근데 저 양반은 단장이라서 어차피 내가 스카우트 못하잖아. 베트라 사전 장식 작고 부드러운 가죽 여기 있다. 이제 뭐 딱히 할 거 없다. 이벤트 떴네. 힐다. 휴베르트가 신경쓴다. 암살할 때는 성가시겠는데요. 폴크하르트 폰 아람델 힐다. 폴크하르트 폰 아람델 아람델 救世はエーデルガルト様の父君。主の悲しみがいかほどか想像も尽きません。 奇伝はそのアランデル公と似ている。そう私は感じているのですよ。 表向きの奇伝の中に別の奇伝がいる感覚。 不意に心の中で誰かと話しているような、自分の意思と違う行動をとっているような。 そんな態度に心当たりはありませんか? いつ的に回ってもおかしくない。 得体の知れなさが奇伝にはあるのです。 奇伝が優秀であればあるほど、私の警戒は増すばかりです。 エーデルガルト様の役に立てばいいと以前は言いましたが、 良いことがありますが、 뭐 할 일 다 했지 남은 거 쓰고 종료하면 되겠다 밥이나 함께 할까 아니야 굳이 밥은 목숨을 자 다음 주에는 강습이 없기 때문에 연수 나갔자 탑정넣기임 과제 출격 하기 전에 밥 좀 먹읍시다 배고픈 밥만 좀 먹고 갑시다 저 재수로 바꾸고 리얼밥 아까 썰기 4분간 1분간